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637페이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니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우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시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히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게시대로 다이세계에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메시아를 인정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입니다. 메시아 즉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담겨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은 포로 귀한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실패를 경험한 그들에게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졌던 그 약속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에서 이미 다루어진 내용입니다.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현심만 보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영원하고 왕위가 경고하리라 라고 했지만 이미 그 나라는 한 번 무너졌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타국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며 왕권이 회복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의 실패라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범죄한 자들이며 완전하지 못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지금도 무수한 실패를 반복하며 사는 사람들이며 여전히 때때로 찾아오는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우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다윗은 역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자세는 학계서 1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즉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지적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는 대조됩니다.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보다는 궁공하고 어려움에 거할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강력한 왕권을 지니고 백향목 궁에 거주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언약계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짓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도 다윗의 그러한 고백에 문제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으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나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헌신을 거절하십니다. 다윗의 마음이 순수했고 그 의도가 선했을지라도 또한 다윗이 하려는 일이 옳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옳으냐 보다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인가를 묻고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 양측이 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측 다 서로 옳다고 여기며 다툼을 벌입니다. 오히려 선과 악이 싸운다면 선을 지지하면 되니까 쉬울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확신이 들 때도 나의 오름이나 정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름을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악행을 행했던 역사가 교회사에서도 수없이 발견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오름이 포기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시작됩니다. 청직이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나무를 중앙에 두고 하나님을 왕삼아 그분의 뜻을 주목하여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앞서 말했듯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다윗이 꿈꾸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다윗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절부터 6절에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 이후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구상했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처소가 요구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위치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장막, 저 장막에 거하며 그분의 백성과 동행하는 분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4절을 보면 언약계는 원래 이동할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리는 개념과 다른 개념에 하나님의 집이 제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내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대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종기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7절에서 8절을 통해 하나님은 두 번째 이유를 가르치십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윗을 지키고 그 모든 대적을 멸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이 그리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는 집에 주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는 집이 내가 그리는 집보다 더 선하고 좋다는 것 즉 세상에서 종기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본문의 1을 강조하기 위해 내가 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시선을 돌릴 때 그분의 선하신 약속은 놀랍도록 이어집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하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모세의 자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특정한 장소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다윗에게 다시금 약속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약속은 이미 한 번 성취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정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시작되었던 그 땅, 그 집, 그 왕국과는 다른 왕국, 다른 보좌, 다른 다윗의 자손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 확장되고 더 새로운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늘 사람의 생각보다 앞서 있고 사람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의 계획보다 위대하십니다. 마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약속하고 일하시며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어서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내 생명의 연안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오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앞선 구절들을 통해 왜 다윗이 소망한 성전이 거절되었는지를 말씀하셨다면 이제 11절에 이르러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씨를 약속하십니다. 이 씨라는 단어는 한 아들, 즉 솔로몬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에서 혈통, 가문, 씨족, 왕족 등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더불어 사무엘하 7장에서는 영원한 왕위를 세울 사람을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표현한 반면에 역대상에서는 내 아들 중 하나라고 표현됩니다. 내 몸에서 날 씨라고 하면 다윗의 몸에서 난 씨이기 때문에 솔로몬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 중 하나라고 표현한다면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한 후손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서 더 확장되어서 다윗 왕조 혹은 다윗 후손에서 날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무엘하 말씀이 1차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본다면 역대기는 그것을 더욱 확장하여서 다윗의 후손 중 누군가를 통해 올 영원한 왕권을 약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전을 향한 다윗의 마음, 성전을 짓기 원하는 다윗의 마음은 그 성전에서 확장되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왕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성전에 대한 그의 생각은 거부되었지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집으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3절 15절에서도 사무엘서의 표현과는 다른 중요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는 너의 집, 너의 나라,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되는데 역대기에서는 나의 집, 나의 나라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윗의 왕권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것이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눈에 보였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보내어 영원한 왕조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나라는 무너졌을지 모르나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다른 더욱 크고 확고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희망이 무너지고 그들이 원했던 왕국이 실패했음에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야 진정한 희망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그들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엠마울을 향해 걸어가던 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수많은 각자의 이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했던 제자도 있었고 혁명을 기대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모든 여정이 실패한 것처럼 드러나고 맙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눈에 보이는 왕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졌을 때 그때야 드디어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의 동행이 끝났을 때 그때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상이 무너졌을 때 그때 그분께서 전해주는 말씀이 자리잡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그때 시작될 하나님의 더 큰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권을 쫓았던 우리의 이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마음에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막고 내 생각이 옳다며 주장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마음을 쫓아 살았을 때 선한 결과가 하나도 없었음을 확인하고도 반복되는 실패 앞에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삼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으로 뜨거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하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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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